1, 2, 3, 4, 5, 6, 6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4, 15, 16, 16, 16, 16, 16, 17, 17, 17, 18, 18, 19, 20, 21, 22, 24, 25, 25, 25, 25, 26, 27, 18, 20, 22, 26, 27, 28, 20, 인사해 주시죠 오늘 기분이 어때요? 컨디션 너무 좋고요 너무 좋아요 작년에 이어서 두번째 초대를 받았습니다 작년도 손이 좋았지만 올해는 어떤가요? 올해는 어떤가요? 올해는 저희가 여기서 만들었거든요 이번에도 혹시 핵셀은 될다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제가 알기로는 와이어스 책보기를 좋아하고 안무 정말 좋아하시는 분인데 게임에 어떤 실력이 있었나요? 아.. 실력을 잘 못했고 제가 평균 게임을 원래 다 안했다가 놀이다는 게임을 만나면 놀고 왔다고 했어요 그러다 먼저 이제 노래 좀 흥분한 흥미를 많이 잘해야 할까봐야돼요 공주 열심히 하잖아 좋습니다 자 이 게임은 어.. 유치원 될 때부터 게임을 시작했다 나는 어.. 게임을 정말 잘 할 수 있다 라고 각오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른들은 게임을 좋아해서 제일 처음에 어른들이 시작했던 게임이 디아블로 하는 게임을 디아블로? 네 부자였군요 아.. 아.. 게임을 정말 좋아해요 요번에는 어떤 게임을 좋아하세요? 요번에는 배그나 오버워치 많이 하고 네 두 게임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.. 오버워치와 배틀이 많이 하고 네네 어.. 오버워치 혹시? 네 배틀이 어떻게 되나요? 어.. 예전에는 현재까지 올라왔지만 요즘에는 사실 배그를 많이 해서 이제 경쟁전이 올 때 네 앞전에 마스터 왔다갔습니다 네 왔다갔어 왔다갔어 자 이제 옆에 보이는 해몽어싱 네 자 누가 할까요? LK가 오.. 그래요 자 정신을 두께 나오길 파이팅 자 파이팅 파이팅 좋아요 자 오.. LK가 윤도히 힘이 있네요 네 오..오..오.. 842 오.. 지금 현계팀이에요 어.. 지금 현계팀이에요 현계팀이에요 네 842 842 842인가 842 맞죠? 네, 타이베스 40이었습니다. 네. 와, 지금 기록이 어때요? 어. 굉장히, 굉장히 좋아가지고. 네. 재미있어 봤어요. 재미있어 봤는데, 네. 기록이 잘 나왔어요. 아, 우수한 자식 같다. 아, 우수한 자식 같다. 네. 어, 아시죠? 기록과 딩크스의 공통점. 때랑이 되는 거예요. 아, 알겠습니다. 더 버틴. 아, 기록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우리 호내놓고 민생 주거 2층으로 이동을 시작하겠습니다. 둘 셋, 하나 둘 셋. 잘 passe. 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멋진 노축. 노플 노축. 네, 나왔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어, 그냥 하지 말고, 네. 잠깐만, 그냥 하지 말고 여기 기체국이 있으시잖아요, 네. 네. 여기, 개인기 하라고 보여줘봐요. 개인기 하라고. 네. 그래서는 어, 간단한 게 깔끔 가능합니다. 크럼프를, 수강. 크럼프! 크럼프 하기 전에, 몽치기 전에 쌈비 한 번. 쌈비 네. 쌈비 네. 아 좋아 좋아 좋아. 자 갑니다. 자 그럼. 어 됐어요. 네. 자 여러분 오해 가시길 바랍니다. 춤입니다. 화나가 아니에요. 멋있었어요. 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네. 어 어 어 어. 도도. 네. 곱길이 성대교사. 어 갑자기 시키지도 않았는데. 어 그래 좋아. 이거 진짜 좋아요. 자 곱길이 성대교사. 고맙습니다. 멋있었어. 네. 어우 멋있었어. 네. 아 감사합니다. 자 혹시 업뉴을 좀 해보니까. 잠깐만요. 아 완료 좋았어. 아 좋았어. 아 멋있었어. 이렇게 하고. 저 친구니까. 오 복귀 좋아합니다. 아 좋았어. 네. 알겠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네. 자 다시 한 번 뜨거운. 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자 이어서 네. 다음. 고맙습니다.